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주TV의 한성욱입니다. 현대 로트 AM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이상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맞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주세요. 우리 주주분들 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황 그리고 시장플로우 시장은 올라가는데 현대 로트 AM은 그렇게 세지 않은 모습 굉장히 웃긴 상승수치와 하락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 시장의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럼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동안 브리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주주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핸드폰에서 저희 현대 로트 AM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 고정란에 보시면 저희 허빙주TV 주소주 체험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주소주급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꼭 누르신 다음에 현대 로트 AM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소주 체험을 한번씩 해주시고요. 왜?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현대 로트 AM의 흐름을 분석을 해드리는 것과 체험 신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죠. 2차전지 관련 주주들이 엄청나게 센 흐름을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센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버렸죠? 2차전지 관련 주주들. 오늘 올라가다가 2시 50분부터 투매폭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시장도 빠지고 2차전지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대 로트 AM 또한 마찬가지로 왁판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살짝 빠졌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죠? 보세요. 원래 하나의 섹터, 주도 섹터의 주도 테마가 고점을 찍어줄 때는 지금처럼 갑자기 5장의 폭락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자주 그리고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럼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들의 적음이 지금 빠져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 로템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140만 주 가까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긍정적인 수립이 지금 노출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대 로템이 K2 전차 조기 나품 관련된 이슈도 사실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에서 슬쩍슬쩍 매수 유입이 들어가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주도 섹터가 빠져나오면 제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섹터로 다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관점 자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에 관련된 것이고 그 돈의 흐름과 돈 맥을 형성을 해주는 구간을 명확하게 조금 잡아주는 구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 현대 로템 들고 계시라고 하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최대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시기 보다는 돈을 추종을 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쇼커버성 물량이고요. 기관들이 여기서 매수 턴을 하면서 자리 잡아주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장대의 양봉을 형성해주듯이 매수 유입이 들어와지게 되면 현대 로템은 다시 한 번 더 윗구간 도전을 해주러 가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는 26,550원이고요. 26,550원이라는 가격의 분류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안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 거기까지도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첫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지TV 주도주 체험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제 시장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면 주도 섹터는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꼭 주도주 매매를 한 번씩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수익을 창출해주고 그만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시점이니까요. 지금 좋은 종목을 잘 잡으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꼭 댓글 고정란 보시면 이거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현대료텐 보고 왔습니다. 좀더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시장은 올라갔지만 350종목 올라가고 1164종목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올라갔는데 350종목이 올라가고 1164종목이 빠졌어요. 2,100원 다 빠졌다는 뜻이에요. 딱 눈으로 보이시죠? 이런 시장 고생들 많으셨고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시장은 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W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